Q. Baby 게스트분을 지금 모실거고 이 게스트분은 실제로 트위치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투수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머리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리면은 거기 들어 봤을 때 머리가 여러분들 지금 방향이 일자로 내렸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옆머리 말고 그 위에도 빗질했을 때 앞쪽으로 자라고 있고 전체가 뿌리가 틀어져서 일자로 빗질을 해도 이리로 휘어요 그래서 안에 뿌리를 보면 그냥 뿌리 자체가 이리로 휘어있는 거기 때문에 뉘어져서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바깥쪽으로 뻗어서 휘어져서 이렇게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운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컬링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남자분도 꿀팁인데 되게 응용 편이거든요 뿌리를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눌려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끝쪽에 있는 부분을 교정을 통해서 안쪽으로 굴려줘야 머리가 안 뜬다 이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들쳐내거나 무슨 모양을 내면 모양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방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 이 머리를 제가 방향을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휘는 부분을 한 손 한마디에서 두마디를 잡아서 뺀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걸 판넬이라고 해요 저 판넬을 잡아서 이 파마 쓸 때 쓰는 종이 아시죠 이 머리카락을 하면 이렇게 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손으로 이렇게 굴려서 얹어서 이거를 탁 집어줄 거예요 그냥 굳이 말하면 핀컬펌 그리고 뿌리 교정 이런 건데 그럼 일단 베이스를 구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레나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높이 있고 구레나루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가 뜨죠 이런 경우에는 눌리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뿌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 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져 있는 선을 묶여서 모량을 제거해 줍니다 모량을 제거할 때는 모류가 나는 방향 그대로 가위를 집어넣고 두 번씩만 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베이스 구축 오른쪽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귀 위쪽이 뜨는 거 정말 악의 무리 뭔 악의 근원이야 여기서부터 엄청 떠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커트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화학적인 시술로 뿌리를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길이감은 자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머리가 나오죠 근데 이분은 넘어가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뒤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반대로 다 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모양을 따 봅시다 이렇게 뿌리가 많이 틀어져 있을수록 정교하게 따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인데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영업 비밀이에요 한 끗 차이 정말 뿌리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이러면은 붙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뿌리가 잡힙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술입니다 이걸 이렇게 얹습니다 이걸 이렇게 얹고요 머리 이렇게 휘어있잖아요 얘네들을 덮어요 한 번 더 덮어요 한 번 더 덮어요 자 이제 이거를 끝쪽에 말아서 하나 둘 셋 탁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진행됩니다 머리가 갈 방향성을 잡아준 다음에 그 방향성 그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머리가 이제 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정까지 끝 보이세요? 앞으로 가는 거? 말려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가 원래 일로 이렇게 많이 휘었는데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도 가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도 가요 위에 있는 부분도 떨구면은 다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파마 걸었던데 이거는 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앞머리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교정 됐죠? 아까 이 머리가 이렇게 휘었는데 뒤로 감으로 인해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뒤로 말았으니까 뒤로 만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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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머리를 완성시켜 볼게요 앞으로 휘었던 브렛나루는 이제 완전히 오히려 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만들었으니까 뒤로 꺾여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야겠죠 이런 것들 이제 일자가 될 거예요 여기는 테이퍼라는 이제 스킬인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위에 있는 부분을 드러낼 거예요 지금 뒷머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6mm라는 잭으로 여기까지만 올려 칠 거예요 그럼 하얗게 나오거든요 10mm를 껴줄 거예요 10mm를 껴줄 거예요 10mm를 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내가 만들 베이스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1차 2차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에 관련된 스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얗게 올려 칠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쫙 올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글뜨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아래쪽이 정말 깔끔하게 나와요 볼륨을 살려서 오늘 앞머리 제가 해드렸잖아요 시술해볼까 이게 더 이쁘신 듯 앞머리는 이렇게 살짝 가르시고 위의 부분은 정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퍼뜨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투수 시청자분께 머리를 예쁘게 도와드렸어요 전체적인 샷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샷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와 멋진 스타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모두 금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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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